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아프리카 외곽의 작은 마을 탈출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을 도우러 온 정체불명의 자원봉사자까지 고립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몸을 날리고 있었던 자원봉사자 아리 목숨을 건 모음으로 마지막 아이까지 구출하는 데 성공하는 주인공 오늘도 미션 성공이었습니다 1979년 내전에 휘말려버린 에티오피아 새 정부와 반군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만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약탈과 사륙을 피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주인공 일행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난민들 중 극소수일 뿐이었으니 그는 곧바로 국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구조작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아리 그는 그저 평범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스라엘 정보부 소속의 비밀요원이었거든요 전쟁으로 고툼받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야만 했던 아리 하지만 그는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차마 못 본 척 넘어갈 수 없었으니 고민에 고민을 이어가던 그에게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난민들을 임시 수용, 피난시킬 수 있는 극비의 중간 거점을 말이죠 그리하여 함께 임무를 수행할 동료 숲에 나서는 주인공 최고의 위험들을 자랑하는 만큼의 최고의 뛰어난 동료들 이스라엘 무사 뒤 비밀요원들을 말이죠 동료들 영입과 함께 이웃나라 북경으로 향하게 되는 대원들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살짝쿵 로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국경 인근 중간 거점 건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분쟁 지역의 휴양시설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꾸며날만 했으니 바로 그때 뜻밖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휴양시설이 망하고 갈 곳이 없었었던 현지의 직원들이 말이죠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휴양시설 개조작업 유조선으로 위장한 남미 수송선을 맞이하기 위한 비밀 임무에 돌입하게 되는데 대원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을 위해 철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 측 너무나도 대대적인 리조트 개장 광고에 진짜 관광객들이 나타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진짜 리조트를 운영해야만 했던 비밀 요원들 각 요원들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실전의 날 무사히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던 난민들과 호송 임무를 준비하는 수송선까지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끝내 건문소를 강행 돌파 수많은 난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대원들 첫 임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급 규모의 역대급 구조작전이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건문소 인근을 수색하고 있었던 방군들의 모습 그들은 실제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의심을 거둬들이고 있었으니 분쟁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비밀리조트 그곳은 점점 더 번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즐길 거리가 많다니 우리의 꼬리를 부는 입소문을 타고 말이죠 그러나 자꾸자꾸 사라지는 난민들의 모습에 서서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방군들 그들은 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회에서 비용을 받고 있었으니 서서히 줄어드는 자금줄에 머리끝까지 분노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끝내 리조트로 찾아오게 된 미국의 비밀요원까지 위기 때마다 아리를 구해준 CIA의 웨일턴 요원이 말이죠 사건의 심각성을 대원들에게 알려놓은 CIA의 친 하지만 끝까지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리와 동료들의 모습 또다시 임무를 강행하고 있는 그들의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방군들의 무시무시한 추격이 많죠 서둘러 난민들을 호송 방군들의 앞을 가로막는 아리 하지만 대원들에게 방군들과의 교전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에 대한 저항이 군사행동으로 간주되는 그 순간 양국의 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서둘러 난민들이 중심사행동으로 간주로 공사행동으로 간주로 공사행동으로 간주로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수감자 신세가 되어버린 두 친구와 정부에 제공해야만 했던 거액의 뇌물까지 그런 대원들의 앞에 국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 현지의 상황 더 이상의 구조의무를 중단하라는 상보로부터의 명령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리 어린 시절 난민 생활을 직접 겪어봤던 그였기에 그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최후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주인공 그의 앞에 마지막 시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인근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수많은 난민들 이곳이 비밀 거점이라는 것을 방분들 또한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악당들의 시선을 피해 난민들을 숨기는 데 성공하는 일행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정부의 도움 없이 수백 명의 난민을 대피시켤만 했던 회원들 마지막 카드를 꺼내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CIA의 측 그들의 수송기에 살짝쿵 더부살이를 해서 말이죠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비행장으로 향하는 대원들과 그럼 그들을 추적하는 반군들까지 단 1분 1초에 수많은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민들을 탑승시키던 대원들의 모습 가시퍼대가ệu 그들은 끝내 난민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400명 전쟁의 폭풍 속에 휘말릴 뻔했던 수많은 시민들을 말이죠 1970년대 홍해를 통해 난민들을 구출했던 국경 인근 리조트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 당시 모사도와 해군 병력이 동원할 구출한 인원은 수만 명에 이르며 세계 곳곳 난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들의 비밀작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접보 스릴러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였습니다 자신들의 사급주 명목으로 난민들을 잡아두고 있는 악당들이라니 역시 세상은 너무 넓고 진짜 악당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신청한 시스템을 보기 위해 코로나19 신청한 시스템이 아멘